좋아요 구독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드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날인데 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애너빌리티 펀드멘탈로 애쏘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두산 애너빌리티 관심들이 많으시죠? 한번 차트 좀 볼까요? 그 전체적으로 원전주가 최근에 주가가 약간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두산 애너빌리티 제가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대비해서는 그렇게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주가는 약세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일단 작년 11월 정도에 바닥은 치고 주가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1차 전기본 그러니까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죠. 이런 거에 이제 초안이 나오면서 원전과 관련된 쪽에 뭔가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R&D 원전을 하는데 연구개발하는 그쪽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겠다. 일감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남 창원, 경남 이쪽 지역에다가 원전 클러스터, 클러스터라는 건 한 단지잖아요. 그런 산업단지를 좀 더 더 육성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전주를 보는 시각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쪽에 조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전하면은 두산 애너빌리티를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E 투자증권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협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성장, 새로운 성장 동력을 했으니까 원전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성장, 여기에서 힌트는 SMR을 얘기하는 거죠. 소형 원전 모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 SMR을 미국 같은 동맹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더 시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 SMR은 특히 금년이 시장의 진입의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특이하게 좀 보셔야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일단 트랙 레코드나 이런 시공이나 이런 레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년에는 기존 원전에서는 체코 그리고 폴란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돼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다. 물론 금년에 이제 가이던스 나중에 수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 가이던스는 작년보다 15% 이상 이렇게 좀 낮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24년 지나가고 나면 25년도에는 다시 수주가 1조 원대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일시적으로 좀 줍니다만은 25년에 다시 원전의 수주가 가시화가 되면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NH투자증권은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입니다.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OP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전망치보다 이 회사에서 전망한 것보다 15% 계산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영업이익은 매출을 줄면은 같이 좀 줄죠. 그래서 24년도에는 23년 대비해서 좀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은 24년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25년 그리고 그 뒤에 26, 7, 8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산 애너빌리티가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수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에는 조금 줄 수 있습니다만은 25년도에 다시 1조 원, 10조 원대로 이렇게 복귀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OP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마진율이 작년, 재작년 한 3%대 이 정도의 애너빌리티 부분에서 28년 이 정도 가면은 8%, 8% 후반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 마진도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새로운 성장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리츠 증권입니다. 외면하기엔 너무 큰 모멘텀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아까 제가 11차 전기본 말씀드렸죠. 그리고 체코 이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확보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수주 확보가 되는 순간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이익이 나중에 후행하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 없이 일단은 수주라는 모멘텀,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단지 24년은 수주 성장의 과도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가 15%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눈높이는 낮춰놨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의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 낮추는 기대치보다 높게만 나오면 주가는 괜찮을 수도 있다. 분위기 탈 때는 꼭 두산 에너빌리티 꼭 기억을 하셨다가 좀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 전망에 의해서의 자신감, 이거를 드러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작년, 재작년 한 3%대 그 언저리에 있었다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대까지도 한 앞으로 4, 5년 안에는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원전도 있습니다마는 SMR 관련해서도 다 같이 버무려져서 자신감을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삼성중공업이랑 다른 조선주 말씀드릴 때도 그랬죠. 지금 이제 적자 수준이, 적자 부문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보라색 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아주 안 좋았죠. 그런데 어느덧 2월부터 벌써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2월 중화순 전까지만 해도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 있고 단기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뚫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2월 말 정도에 가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 이동 평균선이 다 역배열로 했던 게 정배열로 역전이 됩니다. 지금 역전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 번 튀었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배열로 들어가면 주가는 가벼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장골 1.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0.2%, 코스피가 0.2% 되죠. 그거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0만 주 정도의 공매 장고율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치면 이 공매가 많았던 거에서 공매가 급격히 들어오는 쇼커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번 지켜보시고요. 역사적 밸류밴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이 회사가 밸류밴드 자체가 사실은 높아요. 높은데 역사적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애너빌리티를 볼 때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은 하단이 맞다. 그래서 천천히 좀 두고 보시면 좋고요. 자, PER, PBR 보겠습니다. PER 좀 높죠? 38.8백 그러니까 금년에 특히 매출도 수주도 영업이익도 조금은 작년보다는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좋아진다고 보면 이 38.8백 이거는 내년에는 좀 더 좋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보셔도 되고요. PBR 1.3백 시장보다는 약간은 높습니다. 자, 목표가 볼 거예요. 목표가 2월 들어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현재 시장에서는 35% 정도 상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 애너빌리티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S51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노란 제가 박스로 했습니다마는 WTI, 이 파란 줄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좀 올랐죠. OPEC 플러스에서 감산을 1분기에도 감산을 했는데 2분기에도 감산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유가는 약세보다는 강세기조 이 가운데 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S51은 이 유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비해 보다 최근에 유가 흐름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걸 뭘로 봤냐면 이런 업황 호저 이외에 밸류업 시대 이 관련돼서 주가를 다시 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51은 배당을 좀 많이 합니다. 금년에 배당이 좀 작년보다는 좀 늘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이렇게 업황이 좀 좋다고 보면 배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황 강세 좋은 거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매수로 상향하면서 정의협정 최선호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한화 투자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정의주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평가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가가 꾸준히 오르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기관과 더불어서 쌍끄리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밸류 하단, 즉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PR, PBR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 상태가 맞습니다. 목표가 하향세 좀 멈춰 있고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목표가 대비 28%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애너빌리티, 펀더멘탈, SOL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